네, CBS 베테랑 기자의 명품 취재를 들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한판 내부잖아요. 오늘도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몽둥에, 왜냐하면 제가 옷 입고 계신 거를 오랜만에 봬요. 왜냐하면 같은 목욕탕을 다녔거든요. 네,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니고, 또 바로 또 같은, 지금은 이사 가셨잖아요. 같은 위아래 집에 살았습니다. 서로 알몰만 보시던 사연. 또 우울한, 요즘 같은 야구팬으로서 부럽습니다, 남희석입니다. 왜냐하면 9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무려 9위. 하나이글스가. 어지러워요. 저는 10위예요. 홀치,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그래서 남희석님이 많이. 저는 고성포증이에요. 9등이라는 게 너무 높아서. 9위도 오랜만이지만 저희가 10위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원래 이 코너가 구영회 CBS 논설위원과 콤비로 해서 격주로 나오시는 코너인데, 지난주에 출연하셨는데 2주 연속으로 긴급 출연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한판 내부자들 방송이 나가고 나서 감사원이 발칵 뒤집혀졌다고요? 네. 발칵 뒤집혔다기보다는 지난주에 조은석 감사의원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의 공방이 오가는 무식한 소리 시리즈, 그걸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발칵 뒤집힌 것보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렇게 큰 기사가 CBS를 통해서 나갔는데 다른 언론들이 어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무심할 수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국회에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허탈감과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감사원 내부는 구해저 홈즈, 이런 수준으로 감사원 내부 직원들이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 국회, 대한민국 언론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제목은 제가 달았어요. 멈추지 않는 유병호의 칼춤입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 9월 14일 날 감사원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과장급 인사가 있었는데, 정연상 감찰과장이라는 분이 전격 경질 됐어요. 경질 이유가 뭐냐면, 그보다 며칠 전에, 9월 6일 날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본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 털린 거예요. 다 털렸어요. 감사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본청을 털른 건 처음이었죠? 그렇죠. 일부과나 구글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있는데, 감사원 전체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정연상 감찰과장이 이걸 막지 못했다고 아주 화를 내면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온 다음에, 컴퓨터들을 다 봉인했을 거 아니에요. 봉인하고 나서, 긴급 간부회의를 넣어서 노발대발, 괴성, 소동, 난리를 치면서, 정연상 감찰과장을 쉽게, 우리말로 개박사를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갖다가, 인사 발령을 내서, 국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 제한 감사공 1과장으로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한직입니다. 곧 나갈 분이거나, 또는 승진의 뜻이 없는 분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정연상 감찰과장이 어떤 분이냐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신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감찰과장이면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를 봐서 직원들 내부 감찰을 하는, 타이거입니까, 타이거? 내부에서는 진 타이거는 아니고 준 타이거라고 부릅니다. 구준위를 도맡아 하던, 나름대로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조직에 충선을 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이겁니다. 같은 시간에 또, 감사원만 털린 게 아니라, 감사원의 특별조사국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중수부나 이런 것처럼, 별도 조직으로 명동에 나가 있어요, 사무실이. 여기도 같이 털렸는데, 특조국에서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온다는 걸, 본청이 압수수색하는 동안에 시차가 있어서 그런지, 사전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김숙동 특조국장한테 시켜서, 감사원 특조국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내버린 거예요. 사무실을 다 비워라. 그래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없다고 무슨 압수수색을 못해요? 법적으로 입퇴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컴퓨터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보여줘야 되고, 어느 직원이 어느 컴퓨터, 이걸 알아야 봉인을 하고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명 전원이 휴가 간 것처럼, 출장 간 것처럼 해서 전부 다 사무실을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현장에만 가고, 아무것도 못 들고 가고, 그 다음 날 온 거예요. 그 다음 날 왔다는 걸 뭘 의미하죠? 이미 하루를 벌은 거잖아요, 감사원 입장에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하루 동안에 자료를 삭제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와서 직원들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보면, 업무 방해고, 수사 방해인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런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직원들 앞에서, 정연석 감찰과장은 아주 질책을 하고, 개박살을 하고, 김숙동 특조국장은 칭찬한 거예요.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그런데, 거기도 정부 조직 아닌가요? 정부 조직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게 아니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경우도, 컴퓨터 17대를 그냥 뽀개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김성애 과장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컴퓨터를 쓰고 있는지, 이걸 특정을 해야죠. 대검 같은 경우는 17대를 하드를 디가우징하는 형태로 없애버리고도 넘어갔으니, 이 정부에서 감사원이라고 무서워하겠습니까? 들고 간 게 아니고, 일단은 봉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웃긴 건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공수처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압수수색을 하러 가서, 그 다음 날 가서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포렌식을 해서 자료를 떠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압수수색 아니에요. 그런데 포렌식 전문가가 없으니까, 감사원 직원을 부른 거예요. 감사원에 포렌식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직원을 불러다가, 압수수색 대상 기관에 같이 포렌식을 해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시간을 번 특조국은, 그야말로 하루를 좀 벌었고, 정연성 감찰과장은 제대로 압수수색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좌천돼서 국민제한감사일과장으로 날아간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이 얘기가 다른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다른 언론에 나지 않은 얘기만 합니다. 쇼킹하다. 쇼킹하죠. 그런데 이런 거를, 감사원 직원들이 저하고 제보도 해주고, 취재에 응해주신 분들이 사실 조심스럽잖아요. 감사원이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기자들이 방문하기도 어렵고, 사람도 잘 만나주지도 않고, 감사조사기관이다 보니까 보완이 철저해요.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는 거죠. 또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포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1급 5명한테 다 포상을 줍니다. 그런데 포상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감사원에 5분의 1급이 있는데, 세 분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사건, 고소고발 돼가지고, 포상을 줄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이 누구냐면, 최달룡 1차장, 황혜식 기조실장, 김영신 감찰본부장은 고소고발돼 있어서 포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이상호 국민감사본부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TK의 서울법대 출신인데, 에이스인데, 유병호 사무총장한테 찍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죽이 싫어가지고, 결국 한 사람한테만 줬어요. 현안교 2차장, 이 사람한테만 포상을 줬어요. 이런 웃기지도 않고, 우프다 그러나요? 웃기면서도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병호가 완전히 혼자서 무슨 북조선 같은, 왕국을 지금 감사원 내에다 만든 것 같은 느낌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 직원들은 정말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고, 특히 국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인지 좀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답이나 받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웃긴 일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백지신탁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민, 백지신탁위원회에서 8억 주식에 대해서, 부인의 주식에 대해서,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백지신탁 하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거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냈는데,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곧 물러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8억이지만, 시장가격은 100억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61일 이내에 이걸 처분해야 돼요.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버티다가, 그것도 아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고, 거기도 항소했다가 져갖고, 그만두고 청소한 나가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도 똑같은 처지에 놓인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리를 계속 지키든지.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죠. 그리고 주식을 지키려면 사표를 내고 나가야죠. 그런데 사표를 내고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수처 수사가 대기 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또는 총선 출마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진주 출신인데, 진주에 출마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럼 험지 출마하라는데, 험지 출마할 생각이 없어요.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이, 험지 출마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진주는 박대출 의원,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인데, 두 분이 탄탄해가지고, 거기에 진주 출신인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저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우리 김규환 논설위원장님, 우리 가족들이 좀 걱정했었거든요. 저분 왜 낮에 돌아다니고 이러시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모르고. 제가 많이 낮에 돌아다닌다고, 사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일을 안 하고, 이런 중대한 국가 기민을, 이런 데서 누설하시면. 그런데 너무, 특종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앞으로 이분에만한 특종은 자주 전달해 주세요. 지금 감사원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돼서, 수사 의뢰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경의가 석연치 않아요. 원래는 이게 재정경제국인가? 거기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특조국, 그 당시에 특조국장은 이주영 국장이란 분이었는데, 제대로 못했던 건, 감사원 사무총장이 마음에 들기,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남아있고,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조국으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차피 감사원에서 하면, 다 똑같은 감사원치, 뭘 차이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처리 위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해당 업무는 해당 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특조국에서 가져간 것도 문제였죠. 그러면 거기까지. 이번에 나온 것이, 사실은 이번에 나온 결과가, 사실 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또 한 번 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걸치지 않은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전현이 권익위원장 털듯이, 그런 감사 내용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사실 이 사람들이 발표한 것이, 다 거짓은 아니겠더라도, 상당 부분 부풀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서, 진짜 저는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진 차출 얘기를 꺼냈는데, 차출설의 실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죠, 오늘?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이 얘기는 차출설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기사가 있으니까.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바를, 일단은 정확한 얘기지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바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와대 차출설의 내용이 뭐냐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들을 차출하도록 요청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차출해라, 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당 지도부, 이철규 사무총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대통령한테 들은 바 없다. 그리고 하물면, 명당 같은 건 받은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을 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실제로 당 지도부에 누구도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도 그런 얘기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의 경우 이맘때쯤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와대 참모들이 출마한다면, 상식적으로 정치부 시사 오래 하셨으니까,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대통령 시사. 이렇게 답변을 할 거 아니야. 아직은 대통령 보좌와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좀 빠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나 이런 원론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수석 세 분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세 분은 아닙니다. 그 출처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진복 정무수석. 이분은 부산에 출마할 생각이에요. 원래 동네에서 3선을 하셨는데, 자기 보좌관인 김익원 의원한테 물려주고, 부산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김은행 홍보수석도, 분당갑에 복귀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인데, 이분은 마포는 희망이 좀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아마 예산에 출마할 거예요. 자기 고향에. 하려는데, 이 세 분은 적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서관급 이하 행정관들인데, 비서관 중에서는, 주진우 벌민율 비서관. 이분은 진주 출신이지만, 부산의 대연고등학교, 부산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거기 나오셨어요. 거기 부산에 출마를 준비 중이시고, 또 한 분이 강명구 국정기획수석, 이분은 구미뿐이신데, 구미나 영등포갑에 출마할 예정이에요. 영등포갑은 한 번 출마를 했었어요. 강명구 수석이. 그리고 또 한 분이 전희경, 정무비서관인데, 이분은 의정부에 출마할 예정이고, 또 한 분이 서승우 자체행정비서관인데, 이분도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할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강훈 국정원부 비서관은요? 누구요? 강훈. 넷플릭스 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등장시켰던. 그분은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밑에 행정관들이 쭉 있거든요. YS 손자인, 김인규라든가, 강기훈, 조지원 이런 행정관들이 쭉 있는데, 제 취재로는 비서관급 이하에서, 자기들이 출마하고 싶으니까, 빨리 대통령실을 나가고 싶어서, 자가발전한 것이다. 거의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공이라고 그러죠. 늘공해라. 어쩌다 공무원 된 분들이, 자기가 출마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은 말이 안 돼요. 왜냐?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이나 돼야 출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수석이 대통령을 직접 대면에서 보고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상시적으로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가발전한 거죠. 자가발전해서. 그리고 특히 이분들이 내려가면, 대통령이 얼마든지 차출을 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윤심을 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역에 내려가서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전략 공천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존 정치인들보다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심팔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슬쩍 흘려놓은 다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그런 다음에 인원도 대강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지금 한 30명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파악한기로 정확하게 출마 의사를 가진 분은 13분입니다. 명단 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 안 할게요. 13분이고, 30명까지는 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 많아봐야 20분 정도.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가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기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라는 건 맞지 않습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어느 대통령이 지금 국정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 다 나가.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나간 다음에 싸우라는 얘기죠. 지금 나가서 싸우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가발전을 해서, 윤심팔이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은혜 수석은 분당갑에 가려고 노력한다, 표현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안철수... 뭐 좀 알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밝힐 수는 없어요. 김은혜 수석과의 얘기는 밝힐 수 없는데, 그분은 저한테 한 번도, 다른 방송 프로에 나가서 제가 김은혜 수석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공경에 처했던 모양이에요. 경로는 제가 밝힐 수 없고, 그분이 좀 불편해야 하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밝히지만 김은혜 수석은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자기의 총선 출마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상담한 적도 없다는 거.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해둡니다. 구미도 두 분이 있잖아요. 총장 출신한 분이고, 또 한 분 또 누구 있고, 저 부산도 지금 한 15석... 부산에는 가실 분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부산의 지역구가 18분이 있는데, 지금 5명의 국회의원 빼고는 전부 다 물가리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섯 분은 아시다시피 박수영 의원, 장제원 의원, 김미애 의원, 김도우부 의원, 신윤혁관이나 정동만 의원. 이 5명 빼고는 전부 다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섭섭할 것 같네요. 하태경 의원한테 저번에 잘 설명하시던데, 방송에서. 굳게 읽고 있던데. 장제원 의원은 움직이시는 거 아닌가요? 장제원 의원은 그것보다는 총선보다는 지금 대선 때 같이 일했던 분들과 취업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도 관심이 많고요. 총선 관련해서는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하고 박성민 부총장이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걸 고용노동부에다 지금 일을 맡겨야 되는데. 소장님, 김석열 선생님. 약간 대기자님이시자, 우리 논설위원장님이신데. 약간 전보는 기분도 좀 드는데요. 워낙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남희성 님이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 진짜 몰랐죠. 맨날 당구장에서 보거나 옷 벗고 사우나에서 목욕탕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저도 남희성 님이 생소해요.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강서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동네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강서구청장이 보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가 끝날 무렵에 김성혜 소장님하고 얘기를 정리는 하지 못하고 한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선거는 단합된 분위기에서 내부 분열 없이 치러질 것이다. 그랬는데 김성혜 소장님이 국민의힘은 좀 다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김성혜 소장님이.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분열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먼저 제가 민주당 얘기보다 그러면 얘기를 꺼냈으니까 김태우 구청장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김태우 전 구청장은 지금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큰 차로 이겼는데 김진선 탈락 같은 강서부 구청장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경선 결과를요. 후보자들한테 개별 통보만 해주고 수치를 전부 공개를 안 했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당원 투표에서는 내가 이겼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거 며칠 전에 한 얘기죠. 아니요. 이의 제기.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우 구청장 이의 제기 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김태우 구청장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면서 김성태 소장님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한 분이 좀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분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한 분이 제가 얘기한 한 분은 누구였냐면 구상찬 의원이 좀 불편해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 분이 좀 불편해한 분이 있어요. 그 한 분이 누구냐면 말씀드려도 되죠. 김성태 전 의원이시거든요. 김성태 의원이 왜냐하면 이분이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차라리 되면 문제인데 안 되면 내년 총선이 또 나와요. 이분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20년 총선 때 김성태 전 의원 지역구인 강서 의뢰에서 출마를 했다가 진성준 의원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김성태 의원한테 좀 미안해서인지 구청장 떠나기 바로 직전에 강서갑 우장산 진중권 교수님이 잠깐 살았던 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강서갑으로. 그런데 강서갑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현재의 평가예요. 왜냐하면 강서갑을 병 중에 강서갑이 국민의힘의 가장 불리한 곳이에요. 호남 주민이 많이 살고 호남 향후의가 굉장히 강한 곳이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국민의힘이 간신히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900표 차이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일단 강서갑이 나올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년 총선에 김성태 의원 지역구의 강서 의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강서갑의 당협 위원장은 구상찬 의원은 친방 활동을 오래 하셨고 거기서 국회의원하고 이외에 여러 번 떨어지셨거든요. 거기 지금 당협 위원장인데 이분이 또 강서갑 나와도 이분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차라리 이 두 분의 생각은 김태우 부총장이 차라리 이번에 당선됐으면 좋겠다.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선거 판세는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우가 강서갑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강서에서 안 되면 그런데 김기현 지도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현 지도부는 일단은 다 아시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원해서 김태우 부총장이 재공천 된 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책임은 김기현 대표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내부 사정을 다 아는데 이거는 사면부터 공천까지 윤심히 결정한 것인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지더라도 크게 정치적으로는 저는 상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장 선거에 아주 관심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그런데 그래도 총선 전초전이고 그다음에 총선의 일종의 풍향계 역할을 할 텐데 그 선거에서 졌다? 그런데 결국 대표 책임인데 지금 보니까 국힘에서는 아마도 별거 아니다라고 다운플레이로 가는 것 같아요. 애초부터. 900표 차로 지거나 이게 아니라 만약에 큰 표 차이가 난다면. 일단은 그럼 진교훈 후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의 후보죠. 짧게. 얼마 남았어요? 시간이? 20초. 30초. 아, 이거 시간이 넘어오는데. 이래서 또 다음에. 그래서 이어져. 하간 여름 조사에서 리얼미터에서 얼마 전에 한 게 11.3% 나왔는데 당 자체 조사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진교훈 후보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단합된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못한 얘기가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규환 논설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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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